아 아 네 마디 잡았어요. 중반 대박 작품 이거 부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우와 회 떠먹을 수 있겠다. 대박 이건 뭐야 이거 보고 아니야 보고? 보고 아니야 보고? 이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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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신기하다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블루 크랩, 블루 성장. 우와! 이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? 우와! 신기하다. 아, 오늘 진짜 뱉어주게 먹겠다. 대단하다. 아니, 나 저런 파란색깔. 저 사이즈의 색이 처음 봤어. 네, 나 저런 파란색깔. 네, 나 저런 파란색깔. 이번에는 그냥 소스 없이 먹자. 얼마나 고소한지. 담백하니. 물에 들어갔어. 바닷물에 찍은 떡짜르맛을 해야 할까? 우와!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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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한약 보러세요. 아... 가시 조심해. 내가 숙련자가 아니어서 약간 가시가... 고유의 맛을 느껴보고. 짭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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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사실 회를 그냥 한 번 안 먹어봤거든요. 나도 그냥 먹어본 거 처음에 진짜 맛있어. 달짝지근하고. 이게 진짜 정통 회맛이지. 짭짠. 너 회를 못 먹어? 아니, 먹네니까 이제. 회를 싫어한구만. 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. 늦게 시작해서. 방어, 우럭.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고요. 이제 도다리? 이런 걸 가보려고 생각해요. 내가 가져오면서 온전하게 쓰일까. 이게 또 사냥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군가. 그런데 온전하게 쓰이네. 방어처럼 일단 집에서 다 이제는 정글이 와서는. 살이 많네. 통통해. 살 진짜 많다. 어휴. 좀 팔아봐. 귀 돌려봐봐. 어휴. 잘 입고 있지? 입히는 선. 이거 재밌다. 그치. 이게 사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. 덜 먹더라도 잠을 자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. 맞아요. 잠을 안 자니까 고기 잡는 것도 그렇고 능률이 좀 떠나죠. 진짜 맛있다. 응? 이렇게. 역시. 놀라고 오셨는데? 어떻게 됐어? 상하겠다. 왔어. 왔어. 오. 그런 거 같아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가이버 씨. 와우. 셰프님 확실합니까? 와 이거 떠나리지 않다. 너무 멀어. 와우. 와우. 안에 기름진 것 같아. 안에 기름진 것 같아. 이거보다 껍질이 맛있지? 껍질이 원래. 자 한 번. 이거 살 덩어리다 그냥. 이거 살 덩어리다 그냥. 이거 살 덩어리다 그냥. 어떻게 맞을까 이제. 이거 진짜 맛있다. 씹힐수록. 씹을수록. 형 근데 안 주실 거예요? 미안해. 이거 어떻게 굽냐의 문제도 있는데. 이거 어떻게 맛있어. 진짜요? 네 먹어봐.